다 씻었는데 또 놀고 싶어 하길래 이제는 이제 포크로 놀라고 그랬어요. 꼭꼭 찍어서 네 꼭꼭 찍어서 이거 보세요. 엄마 먹는 여자라고. 엄마라고. 소고장만 해. 이거 뭐 맛있는 거예요? 맛있는 거예요? 맛있는 거 잡수세요 그러고. 네 이거 껍질인데요. 맛있게 잡수세요. 할머니 아 할까? 할머니 먹어도 돼. 아 맛있다. 맛있네요. 먹는 이제 냠냠냠냠냠냠 먹어도 돼. 괜찮아. 할머니 먹어볼까요? 맛있는 거야. 먹어도 돼. 네가 쭈물럭쭈물럭 했어도 깨끗해. 맛있네요. 맛있네. 진잔머리 호박 속도 그거 남은 거 있잖아요. 달걀 넣고 밀가루 넣고 부쳐 먹으니까 진짜 또 맛있었어요. 껍질에 영향이 더 많아요. 내 손이 쭈물락 쭈물락 했을 뿐이죠. 음. 아쉽다. 그치? 어머. 아. 깍지 마. 뭐든지 껍질에 다 영향이 있어요. 근데 얘가 손 다 씻고 쭈물락거린 걸 또 꽉 짜서 저기 했기 때문에 깨끗한 거죠. 뱀어. What do you like? 안녕히시나요? 안녕히시나요? 안녕히시나요?